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수 고기 한자 고기 고기름 고기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캠핑 가게 돼서 짐 다 가득 쌓았고 여기 잠깐 맥도날드 와서 테이크아웃해서 캠핑장 가려고 합니다. 오늘 간만에 캠핑이라서 기분이 업되고 즐거운 기분이 나고 있는데요. 가서도 재밌는 캠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남생아 놀아라. 남생아 놀아라. 전래 전래가 잘 논다. 남생이 차 새기고 남생 놀아라. 오 불쌍하존다. 호랑이 기대된다. TalkO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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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금 무거운 스타일이예요 무슨 스타일이 아 나 여기 아는데 계속 와 아는데라고 그래 처음 왔는데 여기 있어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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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이 이구와나를 닮으셨네요 아빠 언니가 아빠한테 이구와나를 닮았대 이구와나 너무나 이끌어 소이는 기억이 있는데 실수로? 장갑 없어 있어? 장갑 있을 거야 공부리 장갑이야 공부리 장갑이야 엄마한테 밥 먹으라고 해 1st,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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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3개 5개 3개 3개 4개 5개 4개 5개 고춧가루 고춧가루 택배 새로 뜯어볼거야 와서 봐봐 야야 봐봐 어? 뭐야? 짝까나네 혹시? 식사에 비해서 짝까나다 하루 되? 짜잔 이거 하루 되 그거야? 맞아 아빠가 말했잖아 아 이해했어? 짜잔 반드시 장갑을 끼고 조립하세요 너무 맛있어 어 어 알 requests 너무 못 온 죠 아뇨 아 뭐 오오오 오우, 이거 된 것 같은데? 다리 이렇게 났나? 넣어주면 됐나 보다. 외굴보기 다른 raw- 숙성 되어주면 taught a lot 주식적으로 여기 좋은 거 금방 붓네. 얇은 걸로 넣어봐. 새삥이네. 추우면 들어갈래, 너희는? 아파트 다니면 안 추워. 이 구멍들 있잖아. 구멍에서 불꽃이 다시 나오는 거 보여? 저쪽 구멍 봐봐. 불이 그쪽으로 갔을 때 거기서 다시 나온다, 그치? 어. 구멍에서 내 거 완전 타고 있어. 구멍에서 나와, 구멍에서 나와. 지금 지금 물건 나온다. 딱 절반씩 자르면 되겠다. 그래? 어. 절반으로. 우산에? 새우가 더 길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어떻게든 다 먹을 거야, 우리는. 그게 있을 거 같거든. 이불 덮고 누워있는 거 같은데. 이불 덮고 누웠어? 포근해 보이는 듯이. 새우장. 찰찰아 우리 새우. 토닥토닥. 토닥토닥. 억지앴 hesitation. 길거리! 어떻게 해 너 Tinder? 벌이지MMises possible. 어쩔 수 halfway. 버리지는 마. 진짜け다! 이걸 안 버리면 어떡해. 제발. A.L.O parabola 어떻게? 다만 불륙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봐요 이거 뭐 어떻게 앉을 수 있어 이게 거짓되고 완전 거짓돼서 윤희야 네 엉덩이 저기 되겠어? 아니 앉지 마 아니 그럼 거기다가 천에 다시 롯돼가지고 저런 거 리폼해 리폼? 응 리폼하고 해야 돼 세월호 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세월호 세월호 찐득찐득하긴 다 물어버렸어 세월호 세월호 하아 불 너무 세게 하자, 좀만 그려줄란가? 몇 개 먹으면 진술하겠어 진짜? 원소주 꺼내볼까? 박재범이 사업한다고? 안 맞아라고 말하는 게 안 맞아 내가 네 누나야 잘 달라봐, 그 도수 높아? 24조가 되지 약간 막걸리 향이 약간 나는데? 24조인데, 약간 그 40도수 같은 향이 먹지 마 뭔 느낌인지 알겠지? 약간 이과두주 그쪽 향이 확 나는데? 응 그럼 미술은 뭐라고? 미술은 그냥 그림 그리는 거 같아 미술은 그냥 그림 그리는 거 같아 미술은 아름다워 미술 뭐 이런 거 아니야? 나 배가 안 고파, 지금 너무 배불러 죽겠어 배 안 고파는데? 지금 밥도 다 먹었는데 배불러 밥도 남았는데, 지금? 진 라면, 진 라면 먹어? 좋아, 컴나면? 응, 먹어! 나 안 돼 먹어 뭐야, 안 된다고 11월? 아니, 12월 안 된다고 12월, 1월 두 달 두 달 정도 괜찮네 진짜? 괜찮네 검색해볼까? 검색해봐, 라면 소비기한 해가지고 검색해봐, 네가 라면 소비기한 해 이건 나도 밖에 이 알 크고 라면 플러스 50일 50일 딱 넘었어, 50일이야? 50일 너무 쓰구만, 먹지 마소 그 맥주 줘볼게 그 맥주 줘볼게 아우 특별적이 뭐야 아우 아우 마지막 새우 가져와줄까, 그럼? 치토스 잔자리, 잔자리, 잔자리 아빠가 아리야? 아우 아빠가 아리야? 이거 다? 750원 짠 통통아니야, 넌 마음에 드네 맛있다 라면 먹어? 먹어? 줘?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 어? 머리에 차는 건데? 지금 눈이 차 보고 있잖아 응 뭐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빠가 봤어 이거 뭔데? 응? 머리에 차는 램프라 응 응 이것도 충전하는 것도 있고 아이 몰라 잠깐만, 1,000원이다 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빛이 엄청 벌린다 나 해볼래 제일 착해, 여기 있는데 짜잔 운동하러 가는 로버트 같다 로버트 같다 평안심 있어? 쪄요? 안 쪄요? 안 쪄요 딱 적당해? 응 불 켜볼게 응 쪄요 있어, 앞에 있어? 이제 고개를 숙여봐 고개를 숙여봐 이제 책 봐봐 우와, 밝다 불만해? 엄청 밝아 다른 눈 보지 마라 보지마, 보지 마 우리 보지마, 너무 밝아 너무 밝아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우와 책이 엄청 밝다 너무 밝은데? 눈이 봐봐 눈이 진짜 밝아 책을 이렇게 보면 엄청 밝아 사짐 타임, 2.5화, 350룸엔 생산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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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는 안심할 수 없어 두 개 틀어놓아야 돼 어? 왜 이렇게 뜨지? 파이즈가 이게 아닌 거 아니야? 이상하다 또 올라, 또 올라 전기가 통하면 돼 되나? 되네? 되면 돼? 되겠지, 잘 불안하다 이상하다 3, 2, 6, 땡 3, 9, 3, 2, 3, 2, 1 고맙습니다. 오늘 오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화로대를 개시했는데 의자가 탔어 의자가 타버렸고 지금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갈수록 바람이 좀 심해질 것 같아 그래서 좀 팩 다운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오늘은 잘 거고 내일 아침에 눈이 올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잘 자요 굿나잇 빠이빠이 빠이빠이 저쪽은 다 자나보다 앉아야지 지금 누나 빠이빠이 해줘 뭘? 여기다가 빠이빠이 해줘 안 나와 이게 빠이빠이 다 자나보다 잘 어울려 가스 야재 이 고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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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 안에 따뜻해. 냄새. 냄새. 무슨 냄새.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세워서. 세워서 넣어야 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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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지? 아니면 핫초코에도 좀 그려줄까? 핫초코 먹을래? 뽀로로 먹을래? 핫초코 난 뽀로로 핫초코라가 먹으면 되겠네 핫초코 이렇게 커피보다 살짝 많이 먹네 고향이 하나 없잖아 고향이 하나 고향이 하나 고향이 하나 고향이 하나 고향이 하나 애미야 김치가 달구나 애미야 맞았구나 다시 내오라 애미야 국이 달구나 애미야 달고나 같자구나 애미야 그만 좀 불러요 왜 이러는 걸까요? It's so bad It's good It's so bad It's so bad It's so bad 명감이 뛰어야 돼요 다행히 그래도 눈 맞으러 갔어 토닥토닥 토닥토닥이야 잠깐만 엄마야 차에 들어갈게 우리 차에 우리 차에 들어가 있을게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저희 어떻게 허겁지겁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트레일러를 안 가져오고 텐트를 가져오긴 했는데 집에 가서 텐트 말릴게 걱정이네요 아빠 잘 안보이지 않아서 쳤잖아 한번 그림 그려봐 저기 창문에 창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엄청 조심히 천천히 집에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장박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건강하고 밝은 모습 다음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해 이곳이 캠핑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쭈그리 앉아서 설중 캠핑의 낭만이라고 합니다. 누르는 거 볼 때는 좋았잖아 그때 잠깐 좋았지 밥부터 찍어 밥부터 못 가르치 밥부터 못 가르치